오늘 저희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한 편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줬고 그 배 사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였기 때문에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폭풍은 멈추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게 되었죠. 그러자 폭풍은 사라지고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켰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루치에 포하게 하셨고 그래서 니누에 간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마치 저희가 잘 아는 어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전설 속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고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요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3장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희가 성경을 봉독할 때 느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4장 역시 굉장한 반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어른들에게는 오히려 3장까지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요나서의 요나서만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이 요나서 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나서 4장을 함께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있는 요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에 닌우에로 간 요나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우에로 가니라 닌우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가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닌우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닌우의 손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랬나요? 하루를 사역했다 그랬죠. 그리고 요나가 외친 그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40일이 지나면 닌우에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유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성신성의껏 사역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나서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닌우의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요나가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보면 4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그랬는데 이때 요나가 싫어했다라는 단어가 1장 2절에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닌우의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했을 때 악독하다라는 그 표현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냈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불타올랐다.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닌우의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잘못됐다. 악하다라며 말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닌우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아스루 저 우상을 섬기며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저 낙독놈들은 천모를 받아 왔다라는 놈들인데 절대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도 말하죠.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더니 5절에 성 밖으로 나가서 총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저 나쁜놈들이 지금 회개한 것 같지만 두고 보십시오. 상의를 못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저놈들을 이전에 소동과 고무라를 치셨던 그 유황과 불로 심평할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그 꼴을 보고 말겠다. 그래서 거기에 총막을 짓고 지켜보고 싶은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라는 이런 이름 자체가 사실 무색하죠. 과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일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나는 키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누가 봐도 요나는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죄인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을 했던 요나 이 요나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신앙에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항변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고 혼을 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붙들고 혼을 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세상에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수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누가 요나도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선지자로 한 사람은 사도로 영적인 리더로 불러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일을 하기로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과 계획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직군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성도의 삶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육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나 요나도 선지자도 베드로도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가 천사죠. 저희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 보면 천사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지산 최고의 낙원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나당과 하와가 내 눈에 보안직하고 내 눈에 먹음직한 것을 나는 먹어야겠다. 여기서 넘어져서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와 베드로 사탄 아당과 하와 모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곧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야고보소 2장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신앙이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넘어지고 잘못하면 일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바로 알고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삶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이슬의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는 적어도 병들어 있다거나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참되고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라는 말에 그 의미를 라틴어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신앙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본래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가 항상 저희 인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어도 그렇듯이 시작이 I believe 이렇게 시작이 되죠. 라틴어도 크레 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는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는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크레 도 라는 말은 나의 신장을 드립니다 가 되는 겁니다. 신장을 드립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드린다 라는 것이 그게 내가 믿습니다 라는 저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생명을 저희의 삶을 드려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인간적인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간적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정욕과 죄수정에 물든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받고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나누시고 전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요나서 마지막에서 밝히고 있는 요나서의 가장 큰 중심은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인해하시라 입니다. 인해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이 능회가 망하는 꼴을 내가 반드시 보고 말겠다 라면서 초막짚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시니까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걸레를 보내서 그 박농풀이 시들게 하시고 또 뜨거운 바람까지 보내서 힘들게 하니까 요나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풀 때문에 화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순정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던 박농풀을 그렇게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민우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갓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니누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갓죽들의 그 생명도 소중한 생명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관심은 그저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그런 불싼한 사람들 말 못하는 짐승에 까지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칫 오해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물법의 하나님이시고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신탄을 강조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진멸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거나 내뿡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그런 성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비 18장과 신명의 9장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게 되면 가난한 민족의 그 죄가 너무 심해서 어떤 표현이 써있습니까? 그 땅도 그 땅도 거기에 사는 거주인들을 토해버리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산재물로 산채로 불에 태우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에스께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그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오늘 저희 본문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방인들은 물론 짐승까지도 본인이 창조하신 그 짐승들 까지도 소중히 아키시는 이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나가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이전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알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수같은 존재였던 그 아수르는 반드시 망해야만 한다라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나서에서 지금 가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반환하고 정말로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같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철부지 같은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1장부터 그런 요나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누가 봐도 자격이 없다라고 없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혜와 사랑과 은혜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 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인혜의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는 그 용서와 사랑 그 인혜의 크기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저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였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흠이 없으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후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세워지고 직군자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 요나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받은 그 사랑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주신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저희도 저희도 그 이내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내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이런 이내의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적격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랑 받았는데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 못준다. 저희만은 정말 아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 하나님 저 사람만은 제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보직을 부리는 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아멘. 놀라운 것은 저희가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서 아버지를 담고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것 다 잘해도 이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라 요나를 담는 모습이라면서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안에서 형제되고 자매 되신 우리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내의 사랑을 믿으시고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그 사랑 이내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 그 이내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며 내가 복되고 종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